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뱅이님, 아나루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여보세요? 장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네, 반가, 반가 진짜 연결됐습니다 네 신기합니까? 네 우리 슈퍼챗님은 그렇게 시도를 많이 안 하셨죠? 네, 제가 지금 그냥 이걸 계속 보기만 하다가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서 거기 메일로다가 제가 이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을 보내니까 네, 가슴 아픈 사연 연락을 주셨어요 가슴 아팠어, 목이 메여서 컬러링 그걸로 바꾸세요 네 네 네 어떠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아, 제가 그 어쩌다 보니 이제 새 주택이 됐어요 3주택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정리를 하고 좀 하고 싶은데 너무 세금이 많이 부여가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요 세 개 다 합쳐봐야 뭐 서울에 한 주택도 못 사는 건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매도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CD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3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네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신랑이랑 이렇게 나중에 노후 생활을 단독주택이나 이런 전원주택에서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또 다 세금으로 내버리니까 그런 게 어렵고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3주택이라고 해봐야 양도세 중가해서 내고 네 또 뭐 3주택에 또 세입자도 있을 거 보시고 맞습니다 전세가 됐든 월세 보증금이 됐든 그러면 또 막상 현금화했을 때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보면 네, 얼마 안 되고 이 평균적인 액수로 따지면 굉장히 어떤 만족감이 오는데 굉장히 뿌듯한데 막상 계산해버리면 실망감이 크죠 네 자, 어떤 주택인지 말씀해 보세요 네 네, 그 저희가 있는 것은 인천 동춘동의 롯데아파트예요 동춘동의 롯데아파트 몇 평이죠? 35평이요 언제 취득하셨죠? 2016년 11월이요 2016년 12월 그때 취득 얼마 하셨죠? 11월 2억 9,400입니다 2억 9,400 네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 하던가요?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5억 전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5억 자, 그 다음에는요? 부천 중동에 네 그 미리네 마을의 롯데아파트 31평이요 미리네 롯데 31평이요 언제 취득하셨죠? 2018년 10월이요 2018년 10월 얼마예요? 4억 3,300평 4억 3,300평 현 시세는요? 한 8억 전후요 8억 전후 자, 마지막은요? 중동 금강마을 19평 금강마을 19평 언제 취득하셨죠? 2020년 6월 30일 그리고? 2억 3,000 2억 3,000 지금 시세는요? 한 4억 5,500 5억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참 아쉬움이 남네요 왜 아쉬움이 남냐? 네 어 이걸 네 2016년에 샀으면 아마 이거 지금 부천 중동하고 했을 때 일시적 일가우 2주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었죠 3년 이내에 팔면 아마 제가 볼 때 2016 이거를 2018년이면 2021년 작년 10월까지 롯데아파트 팔고 그 전에 금강마을은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면 이거 지금 일시적 일가우 2주택으로 롯데아파트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작년 10월까지 팔았으면 그 다음에 부천 롯데 미리내도 이 이천 그러니까 일시적 일가우 2주택이 2019년 2월 11일까지인가 며칠까지 2월 1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2개 다 일시적 일가우 2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임대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2개 다 2018년에 전에 샀기 때문에 인천 동춘동 롯데아파트를 비과세를 받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고 부천 롯데 그러니까 이거를 주택임대사업자를 했었고 금강마을 19평이면 그 다음에 부천 인천 중동 동춘동의 롯데아파트를 일시적 일가주택으로 팔아서 비과세 받고 분초 중동도 비과세 받으면 두 주택 비과세 받고 금강마을 19평은 일반과세로 팔 수가 있죠 또 올해 보유하면 만약에 그때 장기로 했었으면 오랫동안 장기 보유 투표공제까지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그거는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전화를 주셨으면 이렇게 2주택은 세금을 비과세를 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주택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지도를 보겠지만 지도를 보시기 전에 네 일단 시세차익이 제일 큰 게 어떤 겁니까 지금 미리네 롯데 미리네 롯데 그럼 미리네 롯데를 마지막 주택으로 가져가서 비과세 받는 게 유리하거든요 유리한데 근데 이 아파트들이 조금 아까운 게 있어요 한번 위치를 보면 네 여기 그 돈춘동에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30 여기 거주하신다고 그러셨죠 네네 이게 한 30년 된 아파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볼 때 아직은 지금 재건축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나요 약간 그래서 지금 가격이 작년보다 많이 뛰었어요 여기는 35평하고 46평이에요 네 용종률이 122%로 굉장히 낮은데 우리가 재건축의 사업성을 볼 때 용종률만 갖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320세대지만 만약에 이게 열 몇 평짜리로 해서 똑같은 용종률이 120%지만 용종률이 15평으로 지금 320세대지만 600, 700세대, 800세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업성은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나요? 평수가 커서 괜찮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수가 큰 거는요 46평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나중에 46평으로 가겠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30평대로 갈 사람도 있고 20평대로 가서 돈을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사람도 있고 그건 다 다양한데 어쨌든 중대형 평행 때 위주면 우리가 재건축할 때 분담금 있죠? 분담금이 적게 들거나 안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열 몇 평짜리로 해서 지금 용종률이 똑같이 122%여서 우리가 용종률만 가지고 사업성을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먼저 얘기 드리는 게 용종률이 122%지만 소형 평행 때가 한 800세대, 1000세대 똑같이 있어요 122%지만 용종률이라는 건 대지 면적 대비해서 건축물의 연면적이잖아요 똑같은 연면적을 쓰고 있지만 이 작은 평행 때가 훨씬 많다 그러면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낫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열 몇 평짜리를 살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보면 30평대를 1순위로 선호하고 그다음에 20평대잖아요 그러면 재건축할 때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지을 때 그런 분들은 열 몇 평짜리 있는 분들은 분담금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분담금이 많이 들면 재건축하는데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이 쉽게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성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계산해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35평인가 그래요 굉장히 대지 지분이 큰 거예요 아마 실천장님은 지금 대지 지분이 몇 평이나 될까요? 한 30평 되지 않을까요? 평균이니까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사업성이 높은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팔게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제일 먼저 아까 19평짜리 그걸 먼저 팔아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 상동용에 있는 건가요? 네, 중동 중동에 있는 주공사단지인가? 네, 맞습니다 네, 이게 17평짜리 이게 있죠? 네 이게 이제 여기도 거기가 한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이 중동 이쪽도 일기신도시 때 조성이 된 거니까 네, 리모델링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은 30년 된 이상 아파트는 다 재건축 아니면 리모델링 이슈는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세 개 다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얼마 내셨나요? 작년에 없습니다 아, 두 분이 지금 두 분 명의로 나누어져 있나 보죠? 네, 따로 두 채, 한 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잖아요 아직은 없어요 종부세는 이제 12억까지는 6억, 6억씩 더해서 12억까지니까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여유가 많이 있어 보여요 네 그러면 뭐냐 종부세에 대한 부담은 없기 때문에 재산세 어차피 조금씩 내는 거고 결국에는 팔 때 양도세 중과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이거 지금 공시가격 3억도 안 될 거예요? 네, 미리 내만 되고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면 지금 공시가격 3억이 안 되면 증여세도 중과가 되지 않잖아요 증여취득세가 아,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증여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요 네 내년부터 증여취득세를 근데 또 이제 지금 공시가격으로 하는데 네 증여취득세를 실거래로 한다고 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 뭐 있으시면 자녀 앞으로 한 채를 해줘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분리가 안 돼도요 미성년자라도요 아, 지금 그러면 한 세대시군요 세대 분리가 안 돼 좀 어린가 보죠, 자녀가? 네, 아직은요 그러면 저는 지금 고민이 뭐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유지해서 갖고 가다가 나중에 매도 순서를 어떻게 하고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아파트도 좋지만 나중에는 그냥 단독주택 이런 데로만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데 그 위치적인 것도 저는 이제 부천을 좋아해서 중동이나 원미동 이런 데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강화도 쪽 그런 것도 괜찮은 건지 그런 게 궁금해요 자, 이 중동은 여기 중동을 보시면 여기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중동에 단독주택 부지 이런 데가 네 평당 얼마선인지 아세요? 아, 2천만 원?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천차만별이야 큰 도로에 접혀있는 거는 2천만 원이 좀 넘는 데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천만 원 좀 넘는 것도 있고 그러고 제가 분석을 해보면 근데 그게 이제 보면은 많이 오른 것은 한 5년에 100% 오른 지역도 있지만 아파트랑 비슷하게 근데 여기도 조금 이 도로에 접혀있는 면적이 적거나 이렇게 가면은 막 5년, 10년 동안은 25%, 30%밖에 안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시려고 그러면은 도로 접혀있는 면적도 높고 좀 비싼 거를 사셔야 돼요 좋은 입지에 이 원미동도 마찬가지고요 원미동도 원미동도 이제 괜찮은 점은 원미동은 구천종합운동장 여기 GTX가 들어서잖아요 네네 원미동 여기 이쪽에 지금 이쪽인데 이쪽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살 때 여기 보니까 1종은 사시 맞아요 1종은 1종은 2종 이상은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사세요 그래야 나중에 팔아먹을 때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고 잘만 고른다면 나쁘진 않지만 모든 부동산이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고르면은 아파트보다 황금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그 가격을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오르는 것에 비해서 적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봐야 되고 강화는요 집값 시세 오르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광화가 됐든 여기가 됐든 간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전세를 주시고 그 전세금을 가지고 일단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면 단독주택의 로망이 또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편했구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제가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은요 살아보시라고 해요 단독주택이 의외로 또 외로울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많은 사람 부딪히는 게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사람 한 번씩 부딪히고 이웃 부딪히고 하는 게 사람 사는 것 같은데 단독주택은 자기 혼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어요 진짜 제가 알만한 재벌 제 주변에 준재벌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10대 기업 중에 한 분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그 줄기예요 예를 들자면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줄기 그 재벌 이름만 되면 알 뿐인데 자기도 깜짝 놀랐다니까 자기는 삼성동에 큰 주택을 공사 중이어서 잠깐 아파트에 임시적으로 아파트 사놓은 거 그것도 창담동에 한강구원에 있는 것도 그냥 임시로 온 게 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이 거기에 왔다는 거예요 재벌이 거기 왜 왔겠습니까 외로워서 제가 볼 때는 외로워서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보고 상담을 해보고 여러 가지 보면 그분의 외로워서 사람이 그리워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럼 차라리 큰 평수의 저층 아파트 그런 것이 더 나을 건가요 어떤 걸 이걸 정리하고요 만약에 단독주택을 그거 대신에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 대신에 단독주택 대신에 이걸 정리하고 단독주택 대신에 큰 평수로 하나로 가는 게 낫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세금적인 측면에서 지금부터 똑같이 오른다고 한다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똘똘한 한 채가 더 유리할 수 있죠 그걸 들어가서 비과세를 받고 12억 넘어가는 것은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장기부여택불공제를 받으면 거의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지금은 실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어떤 혜택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넘어가는 게 10년 넘어가는 게 만약에 있나요 지금 아까 없어요 없구나 근데 아직은 몰라요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무슨 얘기가 나올 거니까 일단 건망하시면서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기회가 와서 팔게 된다고 한다면 다주택자인 시청자님께서는 좋은 호재가 될 수는 있겠죠 저는 팔더라도 금강마을 먼저 19평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동춘동 만약에 양도세 중과를 유예시킨다고 한다면 네 그럼 두 채 다 팔아야죠 한 채 시세 차익 많은 걸 남겨놓고요 일반 과세로 해서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 기한 내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양도 차익이 합산이 되면 양도세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합산이 되면 요율이 높아지면 그거는 계산해 봐야 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대양TV를 꾸준히 보셔야 아까 같던 그런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봐야 됩니다 정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임이다요님 슈퍼책 감사합니다 네 김현정님 속상하네 3주택 되신 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금님 네 너그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